자 여러분이 DOM을 통해서 문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제어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제어의 대상을 찾은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제어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. 이 두 가지 스텝으로 항상 작업이 이루어져요. 자 그럼 제어 대상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만들면 각각의 태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만드는데요. 그 과정에서 각각의 태그에 해당되는 객체들을 또한 만들어 놓습니다. 브라우저가. 그럼 여러분이 작업을 하려면 바로 그 브라우저가 만들어 놓은 객체를 찾아서 찾아내는 방법을 먼저 익히셔야 되는데요.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들이 주요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우선 다큐멘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getElementByTagName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. 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의 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자 get은 가져온다는 것이고 element는 태그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죠. 자 그런데 뒤에 s가 붙었어요. 그럼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가져온다는 뜻이죠. 무엇을 통해서 가져오나요? 바로 태그의 이름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.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.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ul이라고 하는 리스트의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이 엘리먼트에서 제가 다른 파일을 열어서 바꿨습니다. 자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제가 각각의 엘리먼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자 마치 태그를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다큐멘트 객자가 가지고 있는 이 getElementByTag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 다큐멘트 객체는 무엇을 의미하죠? 이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객체라고 했을 때 이 문서 전체에서 태그의 이름이 li인 엘리먼트들을 가져와서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메소드입니다. 그러면 저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은 무엇이냐면 이 li에 해당되는 각각의 태그들의 객체를 담은 유사 배열을 리턴해서 이 변수에 담게 되는 겁니다. 자 유사 배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확하게는 배열이 아니지만 배열과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뜻에서 유사 배열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. 자 그럼 포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i값이 0부터 i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lis의 length 즉 이 getElementsByTagName을 통해서 얻어낸 엘리먼트들의 갯수죠. 그 갯수만큼을 반복문을 돌리는 거죠. 그럼 현재 li는 하나, 둘,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 length값은 3이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세 번 순환하면서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i의 값은 0부터 1, 2까지가 들어올 겁니다. 자 그럼 거기에다가 스타일 컬러를 레드를 하게 되면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컬러값이 붉은색이 되는 것이죠.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태그들의 컬러값으로 붉은색이 이렇게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getElementsByTagName을 통해서 li에 해당되는 객체를 찾고자 하는데 한 가지 더 제한사항이 있어요. 뭐냐면 이 ul이라는 엘리먼트 하위에 있는 li 태그들만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방법은 다큐먼트 객체에 대한 getElementByTagName li를 했었습니다. 자 그렇다면 다큐먼트는 이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 전체에서 li라고 하는 태그를 갖고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조회하기 때문에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조회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.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. 자 조회의 대상을 좁히려면 여러분이 만약에 ul이라는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들만을 찾고 싶다. 그렇다면 다큐먼트라고 하는 문서 전체에 해당되는 객체가 아니라 바로 이 ul에 해당되는 객체를 찾고 그 객체에 대해서 getElementByTagName을 하시면 바로 이 ul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li 엘리먼트들만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물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만 제가 그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준비한 겁니다. 자 한번 보죠. 보시는 것처럼 다큐먼트 엘리먼트에 getElementByTagName을 할 때 ul을 하게 되면 바로 이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갖고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조회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만큼입니다. 자 거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 하고서 0을 하게 되면 자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부분이 실행된 결과는 엘리먼트들의 리스트를 담고 있는 배열이죠. 그 배열의 0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와서 그것을 ul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겁니다.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 여기 있는 이 ul 태그에 해당되는 객체가 이 ul이라는 변수에 담기게 돼요. 자 그 상태에서 ul.getElementByTagName li를 하게 되면 바로 이 ul이라고 하는 태그의 하위에 존재하는 li 태그들만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ul.Element으로 시작하는 li 태그들만이 컬러값이 red가 됐고요. ul.Element으로 시작하는 li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ul.Element으로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